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지금 음주 뺑소니엄의 김호중 씨가 과거 한 트로트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러 인기를 끈 그 노래 태클을 걸지마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날린 뒤에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내일 바로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 실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구속기로에 선 상황에서도 김호중 씨는 잠시 뒤 한 2시간 반 뒤부터 콘서트를 강행합니다. 사실 이게 평소 같았으면 그 수많은 공연 가운데 하나였을 텐데 지금 세간의 관심은 바로 김호중 씨의 이 콘서트에 모두 쏠린 듯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현장 화면을 잠시 만나볼 텐데요. 여기 올림픽 체조 경기장 주변 현장에는 이미 콘서트는 예정 시간이 8시인데 오후 3시부터 4시기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 전부터 저렇게 김호중 씨의 팬 혹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좀 모여들고 있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 저기 보면 김호중 씨와 협연하는 프리말로나 성악가 분들도 이제 이미 대기 돼 있고 저기 보면 현장 판매 기획사 이제 표를 받는 분들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얼굴은 뿌옇게 처리했는데 얼핏 봐도 얼핏 봐도 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안지원 기자님 벌써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사실상 마지막 콘서트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보시는 것처럼 불과 공연을 서너 시간 앞둔 상황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진도 찍고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국내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콘서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기현상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원래 그저께까지만 해도 김호중 씨가 이제 이 비위에 대해서 인정을 한 후에 취소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다시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이 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서는 연기를 신청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죠. 결국 내일 공연은 김호중 씨가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는 이 공연이 사실상 김호중 씨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본인 역시 자숙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는 김호중 씨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특히 김호중 씨의 평소 모습이 아니라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호중 씨를 보기 위해서 이런 안표들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중고표를 판매한다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몇몇 표가 정말 장당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역시 이 상황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비뚤어진 팬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유론 기자님, 저 얘기를 해볼 텐데 잠시만요. 저희 제작진이 사이트 캡처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게 저희 뉴스탑템 방송 직전 그러니까 공연은 4, 5시간, 4, 5시간 전에 저희가 캡처한 건데 5월 24일 저녁 8시 C구역 마지막 콘서트라는 표현까지인데요. 마지막 콘서트. VIP라고 해서 연속 3장이라는 거는 나란히 앉아 있는 한 장당 80만 원. 한 장당 80만 원. 이거 중고 거래입니다. 강유론 기자님, 여기 보면 저 이제 김호중 씨의 콘서트 티켓 VIP 가격도 알겠어요. 23만 원이 정가인데 지금 잠깐 보시는 것처럼 한 석당 80만 원, 웃돈이 50만 원 붙은 거 있고 아무리 김호중 씨가 과거부터 팬덤이 두텁고 인기 있는 가수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격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전에 다른 가수들도 그보다 훨씬 100만 원짜리 이상 올라온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게요. 사실 내일 공연에 대해서 저렇게 티켓이 웃돈이 얹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실제 공연 값도 김호중 씨 이번 콘서트, 슈퍼클래식 콘서트 값이 좀 비싸요. 다른데 비하면 15만 원부터 23만 원까지란 말이죠. 보통 일반적인 가수들의 콘서트가 평균 15만 원 선이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다른 공연보다 좀 비싸게. 이게 지금 김호중 전국 투어 콘서트가 아니고 이거는 해외 아티스트랑 같이 하는 협연하는 게 공연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김호중 팬들이 많이 티켓을 산 걸로 이렇게 지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지금 올라와 있는 가격은 좀 더 현실성이 좀 없다. 그냥 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아예 마지막 콘서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80만 원 안표가 팔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에서 보신 것처럼 웃돈 50만 원을 붙여서 이거 VIP석. 김호중 씨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VIP석이 지금 이 정도의 이걸 이러면 호가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까지 올라왔고요. 그 안재원 기자님 어제만 하더라도 막 취소표가 막 나오니까 일부 김호중 씨 팬들이 아예 우리가 사자 취소표. 천석 더 팔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매진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사이트는 판매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공연은 불과 이제 한 2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죠. 그 직전까지 확인했을 때도 매진은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아무리 산다고 하더라도 수천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모두 거들일 수는 없고 다만 VIP석은 매진된 상태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를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찐팬, 극성 팬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주고라도 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그리고 내일자 공연은 아직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완전히 매진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가 더 팔릴 수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 김호중 씨는 당장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일 공연에 대해서 공연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누군가 홈런을 쳐서 이거를 가장 신기록을 세우려고 할 때 왜 잠자리 탈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칠지 내일 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내일도 공연이 진행된다면 사실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공연을 웃돈 주고 사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일은 김호중 씨가 이 공연을 끝으로 더 이상은 당분간은 무대에 서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내일 무대에 설 수 있다면 당분간은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표가 급속도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현장 가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채널엠의 카메라에 포착된 글쎄요. 사실 이 월드위니언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씨와 프리마돈나 해외 유수의 성악과 가수들과의 협연 저 공연 올림픽 체질공기장 조금 전 서울올림픽공원 위치한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저 체질공기장의 모습입니다. 평소 같으면 정말 그냥 수많은 공연 중에 하나였을 텐데 지금 김호중 씨가 사실상 마지막 콘서트가 될 수 있다니까 지금 세 권의 관심이 여기에 다 쏠렸고요. 실제로 오늘 날이 부쩍 더워졌잖아요. 팬들 혹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이 저렇게 양산을 쓰고 일부 본인들도 여러 생각이 있을 겁니다. 김호중 씨 실제로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진짜 마지막 콘서트가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호기심 여러 가지 겹쳐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보시는 그래도 조금 전 모습은 서울올림픽공원에 꽤 많은 분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 지난주에 창원 공연이 있었죠. 그때랑은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보라색 물결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아리스 팬덤의 공식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지난 창원 공연만 해도 보라색 의상에 모자를 쓴 팬들의 행렬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덜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팬들이 이제는 팬카페도 이게 비공예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더 이상 올리지 말라는 공지까지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맹목적인 팬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이것이 오히려 김호중 씨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덤 차원에서도 너무 우리가 팬이기 때문에 간다는 느낌을 주지 말자는 측면에서 안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거는 김호중 씨의 단독 공연이 아닙니다. 프리마노나라고 해서 해외에서 온 유명 소프라노들도 무대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기 위한 이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런 일부 클래식 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그 소프라노를 보기 위해서 공연을 찾았는데 너무 다른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 이 공연은 클래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담당 기자들에게 이 프레스 오픈 소위 언론을 기자들이 오는 프레스 오픈이 있었는데 이것을 돌연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 자체의 취지보다는 이를 둘러싼 논란에 더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가능성이 큰데 결과적으로 기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무대에서 김호중 씨가 어떤 멘트를 하게 될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총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연을 보러 들어가는 기자들의 수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지원 기자가 분석하기로는 저 오늘 현장 화면을 보니까 지난번에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고가 불거진 이후에 강행했던 창원 콘서트에 비해서는 김호중 씨의 팬클럽의 상징색인 보라색 물결이 줄어든 것도 팬클럽들도 좀 일단 자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강희룡 기자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좀 의아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게 이른바 자숙을 예고한 거잖아요. 나는 자숙을 하긴 할 텐데 오늘 내일 공연을 하고 자숙하겠다는 이른바 자숙 예고 때문에 꽤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 그런데 김호중 씨 얘기는 위약금 때문에 공연 강행이 아니다. 출연료도 반납했고 위약금도 우리가 다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1강에서 제기하는 건 아마 나중에라도 관객 숫자만큼 러닝 개런트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추측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 러닝 개런티로 공연을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는 보통 2, 3천석 많아야 2천석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이틀 동안 2만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당수, 대부분의 티켓 구매를 하신 분들이 김호중 팬으로 이렇게 사실 예상이 되는데 이번 오늘 내일 공연, 물론 내일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오늘 공연이 마지막이라고 그렇더라도 소속사 측에서는 아예 음주운전을 시인한 직후에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자숙해야 된다. 이게 원래 순리였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도 사실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얘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고정 개런티가 아니라 고정 개런티는 김호중이 보통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데 고정 개런티가 아니고 러닝 개런티일 거다. 이 부분은 소속사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나오는 추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호중 씨 측이 고지곧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이거 위약금 때문에, 돈 때문에 자숙한다고 예고해놓고 공연 강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 의혹구 좀 나온 것 같아요. 현장 화면 받고 이게 현장 구매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 8시부터 김호중 씨의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데 많은 줄까지 서 있다는 사진도 저희가 몇 장 받았거든요. 허주연 변호사님.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말 사실상 마지막 콘서트라면 어떤 말을 김호중 씨가 콘서트 내에 할까? 물론 본인 단독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후회다.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진실은 밝혀질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다음 날에 돌연 음주를 시인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콘서트라고 사실상 오늘 저녁 콘서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뭐 그동안의 김호중 씨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김호중 씨가 자기 입으로 팬들 앞에서 사과를 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단독 콘서트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예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태도로 봤을 때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어온 데다가 본인이 미안하다고 팬들 앞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해놓고 정작 출석을 했을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석을 하고 나가지 않겠다고 6시간 동안 버티고 그리고 입고 온 옷 자체도 보통 기자들 앞에 서면 정장을 입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주얼한 굉장히 편한 의상을 입고 왔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에는 사실상 기자들 앞에서 서지 않겠다는 어떤 계획을 하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사실상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나서는 관객들 앞에서 처음 서는 자리인데 다른 소프라노들이나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냐, 벌을 달게 받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간략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거다. 세관의 모든 관심이 본인 콘서트에 쏠리니까 이런 말을 했고 그런데 다음 날 보련 음주를 시인하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의 마지막 콘서트 아니냐. 50만 원의 웃돈까지 붙을 정도로 일단 80만 원의 누군가가 VIP에서 김오중 씨 콘서트 안표까지 올려놨고 지금 벌써 꽤 적지 않은 줄까지 대기한 김오중 씨 콘서트 앞 올림픽 공원 현장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김오중 씨 콘서트 안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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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